이 표현 꼭 외우자, 전치사 A 호텔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? 니 쥐다우 에이 쥬오디언 자이날 마? 당연하죠. A 호텔은 백화점 옆에 있어요. 당연하죠. A 호텔은 백화점 옆에 있어요. 그럼 백화점은 어디에 있나요? 나 백화점은 어디에 있나요? 현지인이 아니신가봐요? 니 부시 벤디 렌 마? 저는 외국인입니다. 한국인 아니면 일본인? 한국인 아니면 일본인? 한국인입니다. 한국인 앞으로 1km만 가면 백화점입니다. 往前走一公里 백화점에서 우체국이 가깝나요? 백화점에서 우체국이 가깝나요? 우체국까지 2km입니다. 내 연필 어디에 있어? 샤오밍, 내 연필 어디에 있어? 샤오밍, 니다 챔비 자이날? 내 방 안에 있어. 내 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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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찾았어. 그리고 지우개는 어디에 있어? 저에 있어. 제가 찾아봐라. 하얘고, 내 방에 있어. 하얘고, 너 어디에 있어? 너 어디에 있나요? 나 도서관에 있어 나는 도서관에 있어 아홉시 이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어? 9시 이전에 도착할 수 있어 아니, 적어도 10시 이후에야 집에 도착할 것 같아 부능, 치마 10시 이후에 도착할 수 있어 2시 이후에 도착해 뭐지? 1시 이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